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이제 고급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초급 컨텐츠는 두 번만에 끝이 났었어요 근데 중국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내용이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초급 컨텐츠만큼 압축을 잘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많아지기는 했어요 꾹꾹 눌러 담는다고 담아도 많아지더라고요 고급 컨텐츠에서 꼭 다루고 싶은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소소하게 인풋, 아웃풋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고급 컨텐츠라고 해도 너무 빡세게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을 거창하게 짓기는 했지만 사실 별건 아니에요 많이 사용하던 기능인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능별로 펑션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 컨텐츠에서 이러한 구문을 만들었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창한 건 아니니 기대하지는 마세요 부담스럽네요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프로그램 단위는 가장 잘게 쪼개고 다시 보기 좋게 재조립한다 중국 컨텐츠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단위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요 그리고는 다시 재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단순화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버그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효율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보기 좋은 건 당연하고요 특히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정리한다던가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 번에 확 변경하기가 무섭죠 돌아가고 있는 장비 수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중국 컨텐츠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잘게 잘라볼게요 여기 M1050이라고 하는 컨베이어 무브 투 오토 시퀀스 1이라고 하는 릴레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손 봐보겠습니다 우선 M1050이 온이 되면 M1058이라고 하는 릴레이를 온 시켜 볼게요 이제 서브 기능은 M1058로 대체가 될 텐데요 이렇게까지 수정을 해야겠죠 또 수정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M1050이 온이 되면 서브 모터를 기동시킨다 이것은 M1050이 온이 되면 M1058을 온 시키고 M1058이 온이 되면 서브 모터를 기동시킨다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죠 완전히 같은 결과에요 M1058로 이동시키는 위치는 1380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포워드라고 지었습니다 분명 이렇게 하면 M1058이라고 하는 릴레이를 하나 더 사용했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은 안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메모리는 그냥 낭비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시간을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서버를 포워드 즉 1380으로 이동시키는 펑션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요 추후에는 1380 위치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에 이것을 다시 쓰지 않고 이곳에서 M1058을 온 시키면 됩니다 물론 M1050과 같이 이곳에서 릴레이를 추가해 주어야 하겠죠 지난번처럼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not not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곳에 추가되는 명령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백워드라고 하는 펑션을 만든 후에 다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건 지워야겠죠 M1051은 0으로 보내는 건데요 이건 M1059라고 하는 백워드라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두 가지 펑션을 만들었죠 포워드로 보내는 펑션과 백워드로 보내는 펑션이었는데요 두 개를 더 추가해 볼게요 아까 만든 펑션이 포워드와 백워드로 보내는 펑션인데요 이것을 체크하는 펑션도 만들어 볼게요 포워드에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션 카드의 위치 결정 완료 신호가 온 상태여야 했고요 포지션 센서가 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손값이 포워드라고 간주할 만큼의 위치 범위 안에 들어오면 M1060이라고 하는 릴레이를 온 시키겠습니다 포워드로 보내는 펑션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 안녕하십니까 이빔 20 20 20 22 21 22 또 이것과 비슷하게 M1061이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4개의 펑션을 만들었는데요 펑션을 만들었으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M1060으로 체크가 될 거에요 아래에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전부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만들었는데요 아래에다가 clown을 만나면서 너로 다양한인가 chegou 아래에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ész는데 아래에 같은 기능을 하는 다odox요 아래에 quais BUJspeed 넘는 불Mark에서는 너로 몰아줍니다 스텝 프로그램이 간단해지고 있죠 아마 기능을 추가하거나 할 때 빠르게 추가되는 것 말고도 한 군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변경을 할 때에도 한 군데서만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유리해집니다 또 테스트 역시 한 펑션만 테스트가 되면 나머지들은 전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서 안정성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안정성도 높아질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펑션화 됐어요. 간단하죠? 마치 솔블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 마냥 간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듈화 해놓으면 좋은 점이 보기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한 번만 검증하면 돼요. 테스트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M1066 이런 걸 추가해서 매뉴얼 동작도 구현하기 간편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M1065, M1066 하나만 테스트하면 나머지 조건들은 같이 테스트가 되니 간편하고 안정적이며 테스트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규칙은 항상 같아요. 최대한 기능별로 작게 쪼개서 다시 재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장점이 이것을 복사해서 폴더를 옮기기도 좋아요. 프로그램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결합력이 좋으면 복잡해져서 버그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수정도 어려워요. 소프트웨어에서 이야기할 때 느슨한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아주 잘게 잘라서 프로그램의 구속력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에서 폴더도 깔끔해지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도 더 이상 재조립할 것도 없을 정도로 계속되어야 해요. 이게 안되면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어디선가 오타로 인해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기도 하고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있다면 연습하기 정말 좋을 거예요. 최대한 잘게 쪼개서 다시 보기 좋게 재조립해보세요. 이것이 갖는 막강한 성능은 직접 경험해봐야 느끼실 겁니다. 앞서 4개의 펑션을 만들었고 이것을 오토모드에서 실행을 해봤는데요. 분명 제가 만드는 순서는 잘못되기는 했어요. 원래 매뉴얼모드에서 단위 테스트가 된 후에 그것을 스탭 동작에 맞게 재조립하면서 오토모드가 구현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1번 위치로 보낸다. 그리고 1번 위치에 도착했다는 코일을 확인한다. 이렇게 명령과 확인하는 절차를 전부 확인하는 것이 펑션 테스트인데요. 펑션 테스트는 매뉴얼 상태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야 하고 HMI에서 그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게 구현을 해둬야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일부러 기획한 건 아니고 저 역시 프로그램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요. 빠르게 만든 후에 계속 다듬어야 해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견고해집니다. 여기에 M1065, M1066이라고 하는 매뉴얼모드 포워드와 백워드 릴레이를 추가해서 수동모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인터록이 필요하다고 하면 1번에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1번에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나눠줘야 할 테고요 오토모드일 때는 HMI에서 동작이 되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눠서 인터록을 추가해 줬습니다 펑션 테스트가 되면 그 다음에 오토모드 시퀀스는 어렵지 않게 구현이 될 거예요 테스트도 빠르게 될 테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거죠 100번 스텝에서 모터를 이동시키고 스텝을 110번으로 이동시키고 110번 스텝에서는 이동됐는지 확인하고 이동이 됐으면 120번 스텝으로 이동시키는 이 순차 제어였었죠 중국 컨텐츠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 신규 프로젝트라면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펑션들 만들어 놓고 스텝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데요 현장에 있는 PLC 프로그램이라면 신규 제작하기는 어렵고 수정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단위를 아주 잘게 쪼개서 재조립하는 거였었죠 이것을 반복하면서 펑션들을 정리해 둬야 해요 정리되지 않은 펑션들은 버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무언정지가 있었죠 이번에는 차원이 달라요 저승사자보다도 무서운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무언정지라고 해볼게요 정말 무서운 타이밍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있을 때는 잘 되는데 내가 집에 가면 발생하는 발생할 것 같아서 열심히 보고 있으면 안 나오다가 담배 한 개 피우고 오면 발생해 있는 뭐 그런 이상한 것들이 발생을 해요 이건 무언정지하고는 잽이 안 되는 버그예요 대부분 정돈되지 않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가장 잘게 쪼개서 다시 재조립한다 이제 이 프로그램 정리하는 방법들을 계속 언급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는 핸디캡이 생기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무렇지 않게 습관이 되기도 하거든요 엔지니어링은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펑션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야 하며 HMI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둬야 한다 그래야 전화로 안 불려간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컨텐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전화 오는 거 정말 싫잖아요 또 한 가지 펑션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기능별로 작게 쪼개서 다시 재조립하면서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오늘 컨텐츠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전 간헐적인 무언정지보다 관심 없는 컨텐츠가 더 무섭기는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